문 열면은 앞으로 달려나가면 송숫었대 얘 지금 내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거든? 이 친구의 심장을 내가 떨어지게 해주는 거야 당하기 싫은 10가지 방법으로 적을 죽이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도 어떤 즐거운 일들이 있을까요? 근데 신기한 게 마크하다 배고 오면은 두 개 같이 못하겠어 약간 조금 어지러워 안녕 다 죽었다 이제 너네 다 죽었다 오랜만에 와도 낙하자는 아주 잘 타지요 사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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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수인데? 상태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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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야 이거 반동이 와이릴로 아 여러분 DP였어 DP DP면 그럴 수 있지 키키키키윽 총이 사람을 잡아주네 최선을 다했어 와 근데 이거 뭐였지 플래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양용기를 먹고 양용기로 보급을 먹고 양용기로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고 딱 좋은데 이번판 느낌이 좋아 걸렸나 봐 걸렸나봐 아니네 하나 둘 셋 빠꿍 와 여기 두 명이나 내렸어 빨리 먹고 가야돼 배율 여기 한 명 있을텐데 어딘가에 바쿠로 싸우는 것 같아 얘네네 SR로 처리하자 아 아까워 헉 안 보는 거 보니까 1차로 쭉 갔나 자전거 변수인데 누구를 쏘다간 거지 뭐지 귀여워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납작 저 앞에 차고집 가서 양용기 뽑아오자 사람 뛴다 도로에 저기 여기서 쏘면 로족에서 안 두냐 진짜 이래서 점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프가 진짜 안 좋아 점프하면 딱 그 착지 지점을 계산해서 쏠 수가 있다니까 진짜로 점프 알았으면 살았을걸 2프로 위에 뽀록이 들어가긴 했는데 얌잉 나 좀 고민돼 스르르 쓸까? 스르르 쓸까? 스르륵 하자 이게 이게 맞는 거 같아 방금은 M2프로 멋있는 거 보여... 집에 사람 있어 아 깜짝이야 그럼 얘 나오는 거 봤어? 와 애들 다 샷컨 들고 다녀 미쳤다 재밌겠다 벌써 7킬인데 여러분 벌써 7킬인데 양용기까지 생겨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. 그.. 어딨지? 이거 토요일에... 이 위에서 한번 찾자 와 바퀴 빠져가지고 잡을 수 있겠다 싶긴 했는데 이게 또 잘한다 잘해 배그 언제부터 했냐? 배그 5년 전부터? 방송하기 한 3개 4개월 전부터 했나? 5년째 노방종이시랍니다 아 오늘? 오늘 배그 언제부터? 오늘이라는 단어가 빠졌잖아 주어가 오토바이 소리 따라가자 위송합니다 어 약올라 어떡해 오토바이 터집 터졌다 티옷! 아 양용이 개피 됐어 미친미 오쇼 변수인데? 아파트 애들이 날 혼대 줄텐데 내가 손해내? 나 걔랑 괜히 발목 잡혀가지고 쟤 또 오잼 살까봐 아니 지금 왜 여기 사람이 있어? 차가 있어 누구란 법은 없구만 아파트 계사 어디 갔지? 아 보이나 보네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야스는 안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? 아 발가락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쉽다 이리 와 이리 와 깜짝이야 뭐야 왜 맞은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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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둘 다 오지게 못 쓴다 나도 진짜 못쓰지만 너도 진짜 못쓰네 아 얘가 얜가? 이게 바로 그들만의 리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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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아 여기다 아 아 아 머리 터진다 이 차 먹을 수 있을까? 이 차를 먹는 애들 노리자 어때 이 집에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혹시 중앙인데 계신가요? 복은 뭐야? 내꺼야? 좋아보여 이렇게 가는데 보급 뒤에 사람이 있으면 쪼무탱 저거 챙겨야겠지? 아래 집인가 야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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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P90 이게 바로 P90 P2도 봉트도 공 드디어 치킨인가 이게 얼마만에 치킨인가 남은 사람 17명 현재 P90에 삼뚝삼죽기 새거 나쁘지 않대 이대로만 치킨 먹으면 된다 아 오 운전에 집중해주세요 으흐 아 잘 addition 아우 버려 버려 차 버려 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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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좋아 차 굴러가서 여긴 아무도 없는 거야 차를 차 어디까지 가노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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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죄 이거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은닉이 증거 증거 음멸 증거 은닉 어디 세웠지 심지어 나 중앙인데 빠지는 거 실화냐 이게 집이 걸려 서클 밖인데 변수인데 다 죽어온 뛰셔야 되요 자기장 아파요 변수는 약 드셔야죠 1대 1대 1 먼저 안수면 해치지 않아요 여기 한 명 더 있는 건 변수인데 아 뭐야 생존 생존 5였어 3인줄 알았는데 내가 왜 3으로 봤지 아 알았으면 내 자리 연방 하나 까는 건데 아 이거 치킨 먹을 뻔 했는데 아깝다 왜 왜 생존 3으로 봤을까 음 아까워 아이고 안녕!